제3차 걸신투어 안내 1시 2016년 2월 13일 토요일 오전부터 15일 월요일 오후까지 장소 제주도 계획했던 3차 걸신투어 후쿠오카 탐방은 예상보다 높은 비용과 현지 운영의 어려움이 확인되어 부득이 제주도로 변경합니다 신청은 2016년 1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까지 가능합니다 항공권 임의 관계로 취소가 불가능함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딴지 라디오 걸신이라 불러다오 게시판을 확인해주세요 걸신이라 불러다오 시즌2 38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전세계에 계신 걸신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걸신이라 불러다오가 돌아왔습니다 야 38광땡이네요 오늘 참 아 38회라고? 그렇죠 38회 좋습니다 아 근데 이 정말 이 뭔가 대박스러운 이 횟수와는 다르게 또 오늘 참 여러가지 안좋은 소식들이 여러가지 전해져 왔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소개는 드려야겠죠 제 앞에는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은 저번주보다도 더욱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KFC 치킨을 마구 드신 우리 걸신 아니에요 그거 우리 걸신 강호선생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까 뭐라고요 밤에 절대 먹어서는 안되는 음식이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온라인 건강사이트 헬스닷컴에서 나온 기사를 제가 보고 있는데 걸신님께서 옆에서 파사락파사락 소리가 나가지고 보니까 KFC 치킨을 뜯고 계셨는데 그 시점에 제가 보고 있던 기사가 절대 밤에 먹어서는 안될 야식 다섯가지 그중에 선생님이 네가지를 드셨다 그것이 KFC 치킨인데 그 사이트에서 말하는 거는 첫번째로는 기름질 음식 두번째는 뭐 술 요건 아니었고 세번째가 매운거 근데 이제 KFC 치킨 중에서는 매운 맛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육류 등 아니 닭고기 등 육류 이렇게 이제 해갖고 세가지를 드셨기 때문에 그 연초에 공헌하셨던 건강을 돌보겠다 작심삼위를 몸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는 그래도 오랜만에 걸신님께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저녁에도 이렇게 왕성하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까 흐뭇해지더라구요 짊었어요 아 그럼요 저는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하면 안된다고 늘상 주장하는 사람인데 건강을 해치는거에요 도움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잔소리를 들어놓고 계시는 그럼요 우리 자집사 자방고등원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방고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네 연초에 많은 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목표를 세워갑니다 저를 뭐 포함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 선생님이 명리책에도 이제 사인을 해주시면서 야 뭐라고 써줄까 그때 이제 선생님 병원에서 써주셔가지고 비몽사몽가 아니라 뭐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 기억나십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혹시 기억나요 돈 많이 벌어 이렇게 쓰셨단 말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전세계 걸신어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파워불이 계속 지금 당첨자가 안 나와가지고 미국의 복권 그렇죠 현재 누적 당첨액이 1조 6천억원 우와 이게 현재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애석하게도 한국에서 구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판매가 안 되세요 해외 직구로도 안돼 따라서 우리 그 안됩니다 우리 방송에 나오셨던 어웨니스님이라든가 사막에 늑댄가 고민가 하는 분 시애티를 사신다는 분 아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제가 여기 한 장이 1불이거든요 물론 2불짜리도 있습니다 2불짜리는 이제 뭐 다른 그거 있는데 어쨌든 1불인데 이거를 제가 했던 어웨니스님하고 사막에 고민지 늑댄지 이분한테 계좌 알려주시면 제가 3불을 송금할 테니까 제 이름으로 보컬 꼭 좀 사달라 사막의 봄님입니다 당첨되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반씩 나누겠습니다 내가 볼 때 잠적 이분들도 반드시 샀다 저는 그래서 확신합니다 1조 6천억원이 되는 돈이니까 미국에 살지 않은 사람들은 당첨되면 세금을 한 55% 정도 뗀다고 하더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억은 엄청났습니다 이게 단숨에 우리가 재벌이 될 수 있고 이번에 그 더민주당에 입당한 웹젠 아 네 그 분이 3천억 재력가라고 하는데 그분 두 분을 영입한 효과를 한 번 해볼 수 있다 알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당첨자가 안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로또는 늘 확률 이상의 당첨자를 내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어쩌면 명략이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수리명리 쪽으로 어떻게 좀 깨달음을 얻으신 우리 거신님께서 번호를 한 번 찍어주실까요 번호 한 번 찍어보시면 어떠신지 아니 되면은 어연니스님하고 사마곰님이 그 번호 속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로 아 그렇네요 없는 단어 좀 만들지마 수리명략 이런 말 없어요 번호를 한 번 생각해보시는 게 좋겠다 수리명략하니까 왠지 수능에 봐도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요즘 한참 또 여러 가지로 사업에 바쁘신 우리 조장훈 선생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장훈입니다 네 참 이렇게 사실 복권 얘기로도 시작했지만 아 오늘은 참 아 이 뭐랄까 이 정말 라커의 마음이 아픈 날이죠 그렇죠 20세기 21세기 어떤 정말 문화 아이콘 한 분이 졌죠 아 얼마 전에 그 우리 또 메탈 팬들의 굉장한 지지를 받고 있던 우리 또 아 이름이 갑자기 기억했나 아 모터헤드의 레미 킬미스터가 사망을 했는데 오늘은 아 정말 이분이 돌아가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야 데뷔 보이가 왜냐면 1월 8일에 음반을 발표했었기 때문에 더더욱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기 생일에 자기 생일에 정말 음반 발표해놓고 자기 음반이 유작이 돼버리는 아 신작이 일주일 이제 좀 아 일주일 된 신작이 유작이 돼버리는 야 그럼 그 이분이 항암투쟁을 했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투쟁? 네 항암투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분이 그러면 진짜 투병하면서 앨범을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야 이건 대단합니다 진짜 창작력이 그렇죠 아 참 사실은 저희가 그래서 우리 걸신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계속 데이빗보이 얘기로 여러 가지 어떤 얘기를 했는데 일단 뭐 저희 걸신이니까 제일 먼저 찾아봤던 게 이제 데이빗보이가 좋아했던 음식 양반이 뭘 좋아하셨나 그렇죠 사실 뭐 생김새부터 음식과는 왠지 거리가 멀으실 것 같아서 그렇죠 또 뭐 거식증이 있었다는 소문도 있고 뭐 그랬는데 뭔가 하나 찾으셨다면서요 그렇죠 우리 자방군 의원님이 또 그 소식이 전해진 지 몇 시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 사이트를 막 검색을 해봤는데 이분이 확실히 전 세계적으로 많은 팬을 갖고 있다는 것이 네 이분에 관련된 트리비아 그러니까 이 그렇죠 뭐 잡 소식들 정보들이 올라간 사이트들이 접속이 상당히 느리더라고요 아 그거를 뚫고 한 사이트에서 확인했는데 이분이 그 셰퍼드 파이라는 다진 양고기를 넣고 감자를 얹어서 오븐에 구운 이걸 좋아하셨다 영국의 유명한 고기파이 중에 하나죠 이걸 좋아하셨다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칵테일도 몇 가지 뭐 좋아하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이분이 하여튼간에 굉장히 말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식사를 평소에 많이 안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네 전 세계 그 모델계의 모델들의 가장 악명높은 샤넬 수트 네 양복을 입은 휘파람 불면서 입었던 그렇죠 그만큼 말랐다 크 그것도 또 자방군 의원님이 되게 신기한 사실을 또 알아오셨잖아요 1월 8일과 관련된 데이빗보이의 생일과 관련된 요거 이제 조만간 그 걸신님이 한번 사주를 풀 것 같은데 그렇죠 엘비스 프레슬리와 데이빗보이가 생일이 같다 그렇죠 1월 8일 그렇죠 하지만 엘비스 프레슬리가 12살 많다 그러니까 딱 그 띠동갑이다 둘이 그래서 이미 걸신께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어떤 사주는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데이빗보이 사주가 입수되는 대로 또 굉장히 재밌는 날짜가 똑같으면 자동으로 풀리는 건 아닌가요 그렇지만 저 시가 다를 테니까 왜냐하면 나머지 8개 중에서 5개는 지금 같은 거죠 그렇지만 시는 알 수 없으니 근데 이제 이게요 검색 외국 사이트 점성학 사이트를 검색하면 시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문학과는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해당 관할 교회의 세례 때문에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런 위인들이든 평범한 사람들이든 생년월일시를 추적하기가 한 것보다 훨씬 쉬워요 그럼 말 나온 김에 엘비스 프레슬리의 사주를 갖고 계셨다고 했는데 사주를 보셨나요? 네, 갑자기 기억은 났나요 근데 하루 이틀 하루 전에 돌아가신 건 1월 10일 날 돌아가신 거죠? 그런 셈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아, 아직 저희가 시간이 안 지났기 때문에 12시가 아, 그런가요? 그쪽 시간 동안 1월 10일이 되는 거군요 만약에 1월 10일 날 돌아가셨다면 엘비스 프레슬리와 같이 태어나고 디자이너 코코 샤넬과 같은 날 사망한 그런 역사를 남기겠네요 정말 시대 아이콘다운 어떤 날짜 선정이네요, 진짜 그러게요 아, 참 하여튼 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 참 그렇잖아 또 요즘 환절기, 또 겨울이라고 제가 오늘 또 방송하러 오면서 소방차들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당장 저희 지금 신대방송정과 가까이 있는 서울대입구역 근처 건물에서 불났다고 뉴스에 오면 들어왔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나는데 얼마 전에 성동구에 있는 어떤 소방서에서 실험을 했는데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 휴대폰 배터리를 이렇게 개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두지 마라 개들이 배터리를 이렇게 물어가지고 그게 실제로 화재가 우리나라에서 두 건이나 났는데 조사해보니까 그게 원인이었다 근데 개가 배터리를 묻는데 왜 불이 나? 리튬이온 배터리니까 그 안에 접속이 돼가지고 그게 화재의 원인이 실제로 된다고 발표를 한 걸 제가 봤거든요 겨울에는 하여튼 자나 개나 불조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이명피해가 좀 막다는데 아 진짜 전열기나 이런 것들 꼭 조심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또 게시판을 한참 살펴보지 않았으니까 게시판을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뭐 그렇게 많은 글 있지는 않네요 다 연초라 바빠 그렇죠 이 와중에 이제 대전의 김 선생님이 공주 동예원 아직 건재함이라고 기사를 남겨주셨는데요 동예원이 보니까 자리가 이제 동예원이 자리를 옮겼잖아요 좀 약간 확장 이전을 했는데 자리는 바뀌었지만 맛은 건재하다 다만 여전히 사람이 너무 많다 더 많아 더 많아 더 많아 더 많다고 요즘 한 1시간 20분 정도 참 진짜 무슨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온갖 미디어에서 식당 소개하고 가서 먹고 이게 그런 집이 그러니까 백종원씨가 맘먹고 하루에 한 3군데씩 우리나라 식당을 돌아다니면 뭐 한 50% 정도는 나 장사가 잘 되지 않겠느냐 장업자들이 힘든데 그렇습니다 참 아이고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연남동에 있는 유명한 어떤 저렴하기로 유명한 저렴하고 괜찮은 퀄리티 음식을 내기로 유명한 하하 중국 음식이죠 그렇죠 하하가 지나오니까 원래 거기가 1층짜리 조그만 건물이었는데 3층으로 올렸더라고요 건물을 야 참 그 그 집세 비싼 홍대에서 이렇게 3층짜리 건물을 설정도로 돈을 벌었습니다 야 참 돈을 벌어서 올렸다기보다는 돈을 벌거라 생각하고 올린건데 저는 바보짓이라고 제가 오는 길에 그 저기 대방동에 굉장히 오래된 중국집 화상이 하고 있는 대성관 그 앞에서 차가 멈춰가지고 그쪽을 보니까 이 건물만 60년 대풍의 건물인 거예요 그리고 1층짜리 집이고 양쪽에 한 7, 8층 되는 건물들이 올라가 있는데 옆에 타고 있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저 비싼 땅에 은행에서 융자도 돼줄 텐데 왜 건물을 안 올릴까 화상이어서 그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땅으로 융자 받아서 건물을 올리면 곧바로 은행비 갚을 거고 할 텐데 또 중국 사람들은 빛내기 싫어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혹은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후에 어찌됐건 그 공간을 유지하고 그 음식의 퀄리티를 유지하려는 마인드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역시 쉽지 않죠 장사를 해본 입장에서 손님이 막 늘 때 그 어떤 유혹을 막아내고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사실 또 이게 계속 인용합니다만 대한민국에서 또 버스 정말 버스를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서 내릴 때 벨 누르고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미리 문 앞에서 나가서 기다리는 게 이 버스가 이 사람들이 성질이 급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버스가 나를 두고 그냥 가버리면 어떡하냐 라는 불안감에서 비롯됐다고 항상 아버님 그래서 사실 한국 식당들이 유독 이렇게 정말 떼돈벌이에 굉장히 민감한 게 이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대한민국에서는 진득히 앉아서 이 식당을 할 수가 없다 빨리 큰 돈 벌고 빠져야 된다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런 불안감인들이죠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인 것도 사실이죠 워낙 또 정말 시대가 격변에 대한민국이다 보니까 다이나믹 코리아 걸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한 분께서 또 이 걸신이 아니라 명약이 돼서 꼬맷뿌리마님이 명의를 읽다가 설명과 도표가 달라 질문드립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게 걸신 방송이니까 명약에 관한 것은 이제 우리 또 철공석 카페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 여쭤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게시글을 올려주신 이 글에는 바로 걸신님께서 아까 답변을 해주셔서 제가 답글을 달았습니다 걸신 방송 2년 넘게 하면서 최초의 댓글이 그렇죠 명약 관련이었다는 거 그렇죠 물론 제가 썼습니다만 굉장히 슬픈 일이다 제가 받아 썼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아니 일단 책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려야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글인데요 고기흡입머신님이 절대 미각에 대하여 이 글은 이제 우리 또 차분한 조정선생님께서 읽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차분하진 않지만 입원할 정도의 병환이 걸신의 미각을 해칠까 걱정이 됩니다 돌아오셔서 무척이 더 반갑습니다 소화기환과 관련된 병원은 제가 한 번도 알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신의 축복이죠 천운이다 고기흡입머신님께서 10년 전 이맘때 장염에 걸리셨었대요 아이고 굉장히 많이 아프셨는데 좋아하던 치킨도 눈에 안 들어오고 3일 후부터 밥 숟가락을 들었는데 모든 음식에서 맛이 느껴지지 않는 미각 상실의 경험을 하셨다고 그리고 이제 5년 전에 수개월간 인도 여행을 다녀오셨댑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향신료와 막 먹다 만듯한 그 고기 없는 음식들이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는데 아 나중에는 이제 방구 냄새에서 향신료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뭔가 몸에 변화가 생기고 그리고 모기가 처음에는 막 나만 무는 것 같았는데 변화 이후에 모기가 잘 안 달라들고 그리고 몸매도 많이 몸무게가 확 줄어서 재밌는 경험을 하셨다고 하네요 식사량도 많이 줄으셨댑니다 그런데 그때 쌀밥을 드셨는데 한국의 쌀밥이 이렇게 달달하다는 것을 그때 처음 느끼셨대요 그리고 나서 절대 미각을 얻으셨댑니다 그래서 뭐 국과 반찬에 어떤 재료가 있는지 게임 다 알아맞추기도 했고 나중에는 어머니가 싫어하셨고 그리고 뭐 굉장히 주당이었는데 소주는 물론이고 물 대신 마시던 맥주도 맛없는 술로 느껴졌고 그나마 물년맛이 나지만 청주는 넘어갔다 그래서 이제 미원이 들어가야 맛이 좀 난다는 생각이 예전에는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인공종미류에 대한 강력한 거부감이 생기셨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음식들에 관심을 가지시다가 한국 사회생활로 돌아와서 1년 만에 절대 미각은 사라졌다 아주 예민하게 신경쓰면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네 네 맛의 분별력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이런 경험을 좀 재미있게 써주시면서요 그래서 이제 절대 미각과 절대음감에 대한 이야기 시즌1 어디에선가 절대음감 얘기 아 그렇죠 그렇죠 절대 미각과 절대음감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린다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글쎄요 뭐 절대 미각 뭐 절대음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실은 훈련의 결과보다는 사실은 타고나는 그 감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절대 미각도 어찌 보면은 이제 좀 훈련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절대음감을 가진 사람도 굉장히 불행하거든요 오 왜냐하면 왠만한 연주들은 다 무료한 함으로 들려요 아 조금씩 피인트가 나가는 것들이 다 들리니까 네 그래서 일부러 틀린 연주들 아마추어들의 연주들을 원래 들으라는 그런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절대 미각을 가진 사람들이 절대음감을 가진 사람들이 죽이려고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 소리가 자꾸 귀에 그스를 시작하면 그 음악을 본질을 들 수 없거든요 전 절대미가 그건 좀 저는 이것도 불편한 개념이다 우리가 음식을 즐겁고 행복하게 즐기는데 그렇게 썩 아름다운 개념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사실상 이제 음은 각 문학 음악 같은 경우는 각 문학권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서양음악의 음고 각 음의 음고와 인도음악의 음고와 그리고 우리 한국전통음악의 음고는 다 다르거든요 한음과 한음 사이에 헤르츠의 정도가 한음과 한음 사이에 그리들도 다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절대적이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만방자한 것이죠 미각 역시 그러합니다 어찌 보면은 사실 이렇게 우리같이 장류문화 발효문화에 익숙한 미각이 사실은 버트 유지방을 그 베이스로 하는 프랑스 요리들을 잘 이해할 수 없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절대 미각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으로 문화를 바라보면 또 다른 문화에 대한 차별적 시선들을 갖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자 할 때 상대주의적 시각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죠 음악 음식도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고기흡인무신님이 말씀하신 이 절대 미각 사실은 예민함 아닐까요 그냥 그러니까 또 다이어트 처음 시작하신 분들 밥 많이 굶으면은 진짜 그때 굉장히 맛이 잘 느껴지잖아요 일주일간 레몬 디톡스를 하고 났을 때 진짜 막 무슨 진짜 참치캔 이런 거 하나 먹으면 진짜 이게 이렇게 맛있어 이게 진짜 막 그때 막 진짜 그때 저도 다이어트 몇 번 해놔 보면은 소금 한 털이 막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막 아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아 그런 어떤 상태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어 많은 분들이 또 그리페님이 또 우리 또 항상 거신 게시판에 굉장히 좋은 글들 많이 남겨주시는데요 가장 최근에 남겨주신 글은 또 이제 소비자 분석 백종원 도시락 VS 김의자 도시락 그래서 분석을 어느 물론 그리페님이 이제 퍼오시는 거니까 그리페님이 직접 하신 건 아니고 다른 분들 하셨는데 여하튼 이 도시락들이 3,500원짜리 도시락치고는 꽤나 퀄리티가 좋다라는 분석을 해리 도시락에 대한 분석도 한번 아 해리 도시락은 퀄리티가 다른가요? 그런가봐요 일단 일단 해자 불러서 해자류의 풍성함이 아니구나 그렇죠 아 그리고 해리 도시락을 제가 얼마 전에 먹어봤는데 얘 역시 좀 역한 냄새가 좀 났다 최근에 그리고 그리페님이 일본 간다고 하니까 일본 가면 먹어봐야 될 음식 10가지 이런 것도 올려주셨네요 그러게요 아 진짜 참 그리페님 참 부지런하신 분입니다 정말 부지런하신 분이요 저는 이 그리페님 덕분에 한국에 음식 관련 책이 이렇게 많구나 정말 세상 깨닫게 됐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 일본 가면 꼭 먹어야 되는 꼭 먹어야 되는 음식 중 하나가 초밥이 있네요 오늘 또 이 초밥에 대해서 걸신께서 뭔가를 말씀드릴 겁니다 참 이렇게 2부 막바지를 향해 가는 걸신 또 많은 분들께서 글 남겨주셨지만 또 여전히 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게시글 그리고 또 의견이 필요합니다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저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좀 게시글이 많이 없다 네 박차를 좀 가해주시기를 네 사실 뭐 저희 게시글은 상관없고 뭐 다른 사이트 팟빵이라든가 이런 데 게시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여튼 게시글이라든가 혹은 게시글로 남겨주실 수 없는 뭔가 제안 같은 것들 혹은 다른 뭐 걸신께 드리고 싶은 말씀 그리고 또 이번에 저희가 또 한참 제주도 여행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 G-U-L-S-H-I-N-T-O-U-R 걸신투어 지멸.com으로 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딴지마켓 4번 타사 비앤원 선수 오늘 격기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 선수 이미 빅그린 투 쓰리 샴푸와 빅그린 바디케어 시리즈로 홈런 두 개를 때렸는데요 이번에 뭘 들고 나왔는지 기대되네요 이번에 들고 나온 것은 주방 세제입니다 맘메이드 주방 세제 예는 이 선수 정말 한결같은 선수네요 이번에도 알러지 성분과 인공향을 배제한 자연 유래 성분 제품으로 자극은 덜하면서 강력한 세정력을 보여주는 무기를 들고 나왔어요 저번주에 이어서 오늘도 긴급현상했습니다 조장훈의 음식의 순간 예 그 제가 11월 12월 달에 여러가지 이유로 방송에 뜸해서 그래서 음식의 수는 많이 했는데 음식의 간을 다 빼먹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간도 적게 하진 않으셨는데요 그런가요? 해주시면 해주셔도 좋죠 그래서 음식의 간을 한번 가볼까 하는데요 저는 전라남도 출신은 아닙니다만 사실 전라남도의 음식과는 좀 많이 느낌이 다른 전주가 고향이어서 어렸을 적에는 좀 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들 보다는 좀 정갈한 음식들을 선호하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오히려 이제 거신님을 만나면서 남도 음식의 맛을 더 들리게 됐던 게 아닌가 저는 정말 광주에 갔을 때 홍탕집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날에 그 느낌을 잊지 못합니다 홍어탕집 인근 한 15미터에서 20미터 근처에서부터 강렬하게 풍겨나오는 그 암모니아의 냄새와 그리고 가까이 다가갈수록 정말 이렇게 건물의 모든 벽지와 구석구석에 이렇게 뭔가 눌러앉아있는 것 같은 그 오래된 암모니아 찌듣네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음식을 먹어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갔었는데 일단 겨울에 가면 그 진짜 외투에 묻는 그 냄새가 그 냄새가 진해질수록 정말 이렇게 뭔가 희열을 느끼시는 거신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무얼까 라고 생각을 했었고 착하게 사시겠다는 그리고 홍탕 정말 떠오르네요 이 나왔어요 홍탕이 나왔을 때 그 첫 번째 홍탕의 국물을 넣어서 정말 입에 넣기가 정말 두려웠습니다 정말 입천장에 홀라랑 다 까질 것 같은 그 그러게요 홍탕의 국물을 입으로 처음 밀어넣을 때 정말 용기를 가지고 밀어넣었고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맛에 중독 돼버렸죠 아 그래서 그날 무리수를 더서 홍어 코까지 엄청 삭은 홍어 코에도 도전을 해봤습니다만 아 그건 이건 내 취향이 아니다 라고 해서 결국 거부했던 지금 저 먹기도 힘든데 네 비싼 거 얼마나 비싼 건데 비싼 걸 싸주고 이런 거 아무로 보면 그냥 딱 묶어가지고 식당 천장에 매달아버리고 싶어요 아무나 주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그러게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그 남도 음식들의 그 진한 젓갈의 김치맛과 네 그리고 이제 그 남도의 특유의 식재료들 민어 뭐 병어 그리고 그리고 뭐 매생이 뭐 남도 특유의 식재료들을 어느 철이 되면 좀 그리워하게 되고 특히 특히 겨울철 되면 매생이국에 대한 생각이 좀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매생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오 네 남부 터미널에서 좀 큰 대도시에서 올 때는 그 강남의 고속터미널로 많이 오고 그리고 조금 작은 지역들에서 올라오는 차들은 남부 터미널로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부 터미널 쪽에는 아무래도 그 우등버스가 아닌 버스를 타고 올라오는 조금 더 시골분들이 많았던 거리이고 그래서 그 지역의 음식문화는 한편으로는 서울 남도의 앞에 예술의 전당이 있는 문화의 중심 그렇죠 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시골 사람들이 처음 만나는 서울의 거리 이 느낌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남부 터미널일 때가 아니죠 사실 지금은 뭐랄까 흔히 얘기하는 그 오덕들의 성지죠 남부 터미널 유일하게 남아있는 지금 용산이 완전 지금 그렇죠 거의 진짜 무슨 폭탄 맞은 정말 완전 폐허가 됐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남부 터미널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남부 터미널 일대에 전라남도의 음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오 네 제가 그중에서 먼저 첫번째 소개해드리고 싶은 집은 조금 메뉴도 비싸고 그렇긴 하지만 어 그 그 같은 건물입니다 같은 건물인데 남부 터미널의 대각선 방향 어 네 그 앞에 보면 뭐 을지로 골뱅이도 있고 뭐 치킨집도 있고 하는 1층에 그런 상가들이 질비한 어 아주 오래된 건물이 있습니다 네네 어 그 건물 지하와 그 1층 뒤편으로 가시면 굉장히 오래된 식당들이 있는데요 음 그중에 한 곳이 한 곳을 오늘 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곳의 이름은 사막도입니다 사막도 아 완전 요새 깊은 집이죠 네 목포 냄새가 그냥 물씬 풍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막도가 어 갖고 있는 메뉴는 음 일단 식사 메뉴가 있고 요리 메뉴가 있어요 대체로 다 네 남도 음식집들에 가면 그렇지만 식사 메뉴로는 뭐 고등어구이, 삼치구이, 조림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낙지비빔밥, 민어회 덮밥이 있습니다 오 그래서 민어로 회 덮밥을 만들어 먹는 건 참 놀라운 경험인데요 어 만오천 원 정도 어 밖에 되지 않고요 또 민어 살이 워낙에 또 부드럽고 잘 뭉개지기 때문에 비빔밥을 만들었을 때 참치회 덮밥과는 또 다른 비빔밥의 질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호 그리고 이제 민어탕 1인분은 민어는 민어니까 좀 비싸죠 3만 원 정도 하고요 홍어탕이 만이천원 밖에 하지 않습니다 와 수입 아무래도 수입홍으로 쓰시겠죠?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그리고 홍어탕은요 네 어 수입으로 하도 크게 물론 뭐 정말 좋은 홍어를 우리 그 바다에서 나는 좋은 홍어를 쓴 것보다는 야 뭐 좋겠지만 그치만 사실은 홍어탕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리하고 하는 어떤 그런 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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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요 오 그래서 사실 혼자서도 홍어탕을 드실 수 있는 집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 집은 1인 홍어탕 메뉴를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집이에요 아 혼자서 홍어탕이 땡기실 때 진짜 한번 가볼만한 집으로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좀 왠지 좀 서글퍼지는데요? 혼자 홍어탕 먹으러 가면? 네 그 외에도 아니 이게 또 괜찮아요 아니 혼자 이렇게 코끝이 팍 가려오면서 이렇게 고독을 씹을 수 있는 정신 차려야 될 때 꼭 먹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매생이탕, 갈치조림, 가자미조림, 병어조림 등 다양한 메뉴들을 식사 메뉴로 가지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요리 메뉴와 그 정식 메뉴가 있는데요 정식은 1인분에 4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정식은 민어회부터 뭐 우뭇가사리, 낙지볶음, 모듬전 뭐 다 나옵니다 붕장어구이, 홍어삼합까지 그래서 이 집에서 이렇게 점심, 점심이나 저녁이어야 되겠죠 저녁에 정식으로 시켜놓고 술 한잔 거하게 하시는 것도 막 괜찮은 또 연초에 식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이외에도 뭐 요리 메뉴에서는 아주 다양한 민어 요리들이 있습니다 민어회, 민어전, 민어짼, 민어구이, 민어무침 그리고 그 민어새끼를 통치라고 하는데요 민어새끼 구이, 통치구이 오 라고 하는 것도 하고 있어서 통치구이는 또 싸요 민어회는 9만원씩이긴 하지만 다른 요리들이 9만원대인 반면 통치구이는 3만원 정도만 먹었습니다 네, 그런 음식입니다 그리고 홍어전 드셔보셨나요? 홍어전? 오, 봤어요 오, 이게 암모니아가 다섯 배 다섯 배요? 열을 가해주는 순간 그 정말 이 홍어의 암모니아는 연고를 씹었을 때 팍 터지잖아요 네 근데 그게 거의 한 그 연고를 씹었을 때 올라오는 암모니아의 농도가 어, 정말 친하죠 아, 진짜 홍어, 전도 먹는군요 네 그래서 요리에 쓰이는 홍어는 국내산을 사용하는 집입니다 오 네, 그래서 서해 대청도에서 잡히는 국내산을 사용한다고 하시니깐요 또 병어도 신안에서 들여오는 병어를 사용하시는 집이고요 그래서 이 집은 정말 식재료에 있어서도 어, 요리급으로 가면 정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집이어서 어, 그러게요 이 집은 정말 한번 남도 음식의 정수를 서울에서 한번 느껴볼 만한 집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식 메뉴들을 보니까 어, 거의 진짜 남도 거의 무슨 자, 항상 정식에 버금가는 그런 종류가 나오네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 집은 아무래도 좀 비싸긴 합니다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이 집 좀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좀 들어갈 때 좀 그 부담감이 좀 있어요 느낌이 어, 그리고 또 이 집은 지하에 사막도는 지하에 있는데 네 아, 여자분들을 데리고 들어가시기는 좀 힘드시지 않을까 아 일단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입구에서부터 냄새가 왜 화장실을 같이 가자고 하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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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을 아, 줄 수 있죠 아, 그래서 그, 그 바로 같은 건물 라인에 네 옆동으로 가면 영산강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영산강 아, 아 이 집도 메뉴는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매생 있고 이런 거 하는데 네 또 이 영산강은 어 굴전이 맛있어요 아 굴전 네 매생이전도 맛있구요 아 매생이전이었던 것 같아요 매생이전을 시키면 또 굴과 함께 이렇게 했었던 것 같고 매생이 굴전이군요 네 매생이 굴전이죠 네 아, 그리고 이제 이 집은 또 토아젓이 아 아주 시큼한 향이 확 올라오는 토아젓이 또 그 아주 싼 음식 네 6천원짜리 밥을 시켜도 토아젓부터 이렇게 기본 찬들을 열무김치부터 이렇게 내주는데 그 찬들에서 남도의 느낌을 확 받을 수 있는 그런 집이어서 어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 사람들이 그 앞에 이 건물의 맞은편 길 건너편 쪽에 있는 순천식당이라는 집이 간판이 눈에 굉장히 잘 띄어요 그래서 그 집들을 갔다가 실망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 어 사실 그 바로 건너편에 어 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어 명소가 있다 오 영상관과 사막도는 제가 이 일대에서 정말 꼭 추천드리고 싶고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는 남도음식집입니다 아 어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남도음식에서 그 빼놓을 수 없는 어 집 민어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여기 남부터미널에서 교대 쪽으로 조금 가시면 네 그 최근에 그 민어 요리집들이 교대와 그 법 서초동 서초역 네 사이 일대에 민어집들이 몇 개가 생긴 것 같아요 오 민어가 다시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정말 걸치는 영향이 아닐까 내가 아 저 진짜 저는 걸신방송 민어 얘기를 듣고 특히나 우리 걸신께서 강조하신 복다림에 어디 우리 평민들은 개를 잡아먹고 양반들은 진짜 민어를 잡아먹었다고 얘기했을 때 강렬하게 정말 강렬하게 먹고 싶었어요 나는 양반이다 정말 거실의 영향이 아니에요 민어가 거의 사계절 요리화하고 있죠 사실 민어는 가을 겨울에도 잡힙니다 크지가 않아서 그렇죠 근데 보통 민어회를 드시려면 한 접시에 9만원 10만원 이상을 주셔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수가 적거나 돈이 부족할 때는 민어회를 먹을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많은데 새로 생긴 민어 전문점들이 민어회를 좀 싸게 내요 그래서 목포 유달산이라는 집인데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민어회를 중짜리 대짜리에서 중짜리는 6만원에 한 접시 대짜리는 10만원에 한 접시를 내기 때문에 주머니 사정이 부족하신 분들도 민어 한번 진짜 맛보고 싶다 하면 가셔서 민어회를 드셔보실 수 있을 만한 근데 대부분 실망하죠 그렇죠 솔직히 그냥 민어 왜냐하면 민어회만을 먹는 것은 솔직히 경쟁력이 없습니다 역시 우리 회에 지금 익숙해진 회에 대한 그런 이각의 민어회는 살이 너무 무르기 때문에 너무 물러서 상한거 아냐 이런 이제 좀 처음에 좀 이상해하는 질감을 이상해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민어회는 민어를 아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먹을 때 하나로 왔을 때는 참 의미가 있는데 민어회만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리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민어집에 가면 회를 되도록이면 적게 드시고 민어전이나 탕을 먹어야죠 탕이나 이렇게 드시는 게 정말 좋죠 그렇지만 민어전은 모든 전의 여왕입니다 모든 사람이 거기에 동의합니다 모든 전의 마초는 홍어전이고요 모든 전의 여왕은 민어전입니다 사실은 저는 민어는 제가 늘 이 회신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솔직히 민어전 분집에 가지 말고 집에서 드시는 게 가격도 싸고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그런 민어를 사면서 다 손질을 해줘요 탕끓이, 정끓이, 회끓이 다 손질을 해줍니다 껍질을 따로 어떻게 해달라고 다 해주고요 그러면 그대로 사가지고 와서 집에서 집에서 회는 그냥 먹으면 되고 그냥 탕은 끓이면 되고 저는 붙이면 돼요 저는 밀게 해가지고 붙이면 되죠 정말 그 막 붙인 막 붙인 그 민어전 그 맛은 정말 그 맛은 정말 마누라하고 바꿀 맛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누라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발언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생활을 하시고 또 밖에서 이렇게 이 집이 괜찮은 건요 민어전도 5만원밖에 안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어회 중짜리 6만원 한 접시 민어전 하나 이렇게 시켜놓고 지금 민어 5만원어치 사가지고 전부 치면 한 가족이 뭘 살랑하겠다 한 4명 정도 이렇게 먹으면 그래도 10만원대에 4명 정도가 민어 요리를 강남에서 먹을 수 있는 몇 안되는 집입니다 아 메리트가 있나 그래서 강남을 안 가는 거야 내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집은 민어쨈을 점심 특선으로 하는데 1인분에 만원입니다 작은 민어가 나옵니다 작은 민어가 나오지만 그래도 민어의 육지를 한번 느껴보실 수 있는 곳이니까 이 집도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집은 저는 남도음식들 할 때 조금 벗어난 곳이긴 하지만 강남에서 역삼초교 사거리하고 르노삼성 강남점 사이 그 사이쯤에 있는 남도랑이라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이 집은 남도음식에 조금 부담감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셔도 괜찮을 만큼의 깔끔한 남도음식을 내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퓨전화가 된 모양인 거죠 그렇죠 약간 서울화된 남도음식을 내는데요 그래서 이 남도랑 같은 경우에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도 이제 민어외도 하고 뭐 계절 메뉴로 쭈꾸미나 갑오징어나 새조개나 꼬막 같은 것도 합니다 그리고 테이블 세팅도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고 반찬들도 굉장히 정갈하게 담겨서 나와요 그래서 또 이 집의 이제 문어숙회나 참꼬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뭐랄까요 솜씨가 좋습니다 꼬막도 아주 잘 삶고요 그리고 문어숙회도 정말 적당한 삶기로 만들어져서 나와서 식재료를 다루는 솜씨가 좋고 또 서울사람들에게도 친숙할 만한 어 뭐랄까요 서비스 그리고 냄새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집이어서 남도음식장 남도랑을 가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이외에도 뭐 최근에 뭐 저는 안 가봤지만 뭐 교대 쪽의 애향이라든지 그렇게 비싸지 않은 남도음식점들이 강남지역에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관심들이 커지면서 한편으로는 그 지역음식에 대한 서울에서의 소비의 저변들도 좀 넓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다행스럽기도 한데 또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서울화된 음식들로 또 음식이 변해가고 토속적인 맛들이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저는 저는 늘 남도음식점에 가면 나오는 토화젓에 첫 수저를 비벼서 한 수저 뜰 때 아 내가 잘 왔구나 이 집은 좀 아닌데 이런 느낌들을 받으면서 시작하는데 강남에서 남도음식찾기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겨울철에 한가한 놀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실 남부터미널에서 맛집 찾는다는 자체가 굉장히 생겨있는데 찾아보니까 역시 있군요 그쵸 사막도 같은 경우에는 처음 추천드린 사막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음식 사이트들 여러 음식 사이트들에서도 이미 많이 소개됐던 집이에요 유명한 집이고 이 집 음식은 냄새를 뚫고 지하로 내려가서 한번쯤 먹어볼 만한 음식이다 좋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친구들 게임기 사러 가면 맨날 괜히 같이 가자고 그러거든요 그 앞에 전자상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위쪽에 있는 터미널 전자상가인데 저 데려가면 꼭 이 사막도로 밥은 사막도에서 사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말 남도의 따뜻한 기운을 가득 품고 있는 그런 음식을 소개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걸친이나 불러다오의 하이라이트 시간입니다 그간 이 코너가 그동안 안에서 우리 사우스나님이 정리할 일이 없어서 컴퓨터 켜 놓고 기다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언제 나오나 굉장히 심심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오랜 기다림에 가판은 오늘 또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걸친차트 선생님 오늘은 어떤 차트입니까? 네 1월달입니다 네 사실 이제 1월이면 꼭 하겠다라고 제가 공언한 몇 달 전부터 공언한 것이 있죠 사실 뭐 이 1월 정말 소안과 대안이 들어있는 1월에 제일 맛있는 것은요 우리나라 또 산민이 바다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바다 생선들입니다 그렇죠 일단 그 동과 서홍이 있죠 동쪽의 가맥이와 서쪽의 홍어가 있습니다 홍어 여행은 잠깐 나왔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광어라든가 도미 같은 흰 우리 가장 이제 그 일식집이나 초밥집 그리고 이제 많은 횟집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그런 흰선선들이 가장 맛있는 데이고요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이제 숭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그런 생선들의 맛이 가장 빛이 날 때입니다 그래서 1월에는 꼭 한번 좀 마음먹고 싸지는 않지만 초밥집에 한번 정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뭐 복하는 어떤 그런 그런 지갑이 지갑이 좀 묵직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TV의 먹방에서 초밥을 얼마 전에 특집으로 한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이제 초밥이야말로 뭐 어차피 사실사실 먹습니다만 정말 1월달에 먹는 가는 초밥집이 진짜 초밥집이다 나머지 초밥집은 사실은 온 돈 주고 반초밥 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정도로 정말 1월에 가서 먹은 초밥에 의해서 사실은 그 초밥집의 퀄리티가 결정난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가장 집들은 또 겨울이 더 비싸잖아요 네 비싸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또 가장 보이지 않게 총력을 기울이는 때가 이제 12월 그 말 그 연말 시즌부터 이제 1월달까지 시즌에서 사실은 또 초밥요리사들도 최고의 재료 자신들이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재료들로 승부하는 어떤 그런 철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제 근데 이제 이 초밥 초밥집을 레벨 랭킹을 정한다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냉면집과는 또 다릅니다 사실은 냉면집은 명가들이 많이 늘어났다 하나 사실은 50집을 넘지 않죠 하지만 초밥집은 뭐 일단 냉면도 가격이 아마 조금 차이 난다 해봐야 한 2, 3천원 정도의 차이밖에는 나지 않지만 물론 이제 그 동네 그 저기 공장제 냉면집 빼고요 분식집 냉면집 빼고요 초밥집은 정말 많은 데에서 30만 데 30만 데까지 엄청난 스펙도는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많은 짜리 초밥집 30만 데 초밥집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이제 플라이급과 헤비급이 이제 같은 링에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돈 내고 나면 괜히 막 아깝고 그래요 더 맛없게 먹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의 초밥집에 15만 원 이상 되는 초밥집들은 솔직 말씀드려서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돈 지랄이라고 봅니다 제 돈 주고 가면 안 된다 내 돈 주고는 먹고 싶은 집은 아직까지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공무원이 될 걸까 그렇다이면 어떤 조건이 갖춰진 집이라면 15만 원 이상 내겠다 그 정도가 되려면 정말 한 끼 정말 한 열점 남짓한 초밥이라는 게 흔히 우리가 말할 때는 그 네타라고 부르는 위에 얹는 생선의 종류 그리고 샤리라고 하는 밥 이것으로 결정되죠 아무리 정말 훌륭한 초밥이라더라도 거기 들어가는 가격이나 이런 등등을 감안한다면 이것으로 30만 원을 받는다는 건 도둑놈이죠 지랄 해봐야 그래 봐야 생선 몇 점에다가 밥 한 주먹 들어간 겁니다 근데 적어도 30만 원 정도를 가까이 든 돈을 받으려고 한다면 저는 그 속에서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창의적인 그런 정도의 내공을 담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가격입니다 참고로 일본의 다큐멘터리 스시 장인인 스시지로 돌아가셨죠 스시지로의 초밥집 3만 원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한 30만 원 가까이 되겠죠 그러나 사실 일본에서도 뭐 이른바 미슐랭 가이드에 오르는 초밥집들의 보통 평균 가격은 1만 5천 원에서 2만 원 사이입니다 그에 비하면 한국의 초밥은 굉장히 가격적으로 과대평가되어 있다 이것은 이제 그냥 양국의 물가 차이를 생각하면 정말 그리고 역사적인 그 연혁까지를 내공까지를 생각한다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이것은 이제 한국에서 초밥이 브루디의 식으로 말하면 철저하게 그 취향의 계급화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별로 용서하거나 용납하고 싶지 않다 다근발이 같은 거로 해도 글쎄요 다근발이 한 마리를 가지고 하지는 않죠 그래봐야 한 점입니다 다근발이 한 마리로 초밥이 몇 개가 나올까요? 다근발이 살이 깊기 때문에 한 천 개는 아니고요 제가 한 번 썰어봤더니 저는 집에서 초밥을 한 때 많이 해먹었기 때문에 오도로 이렇게 이제 참치 대뱃살 보통 이제 노량진 순산시장에 가면 하도 우리 초밥집 가봐야 참치 대뱃살 한 점 주잖아요 그렇죠 그게 감질이라서 우리 애새끼들도 대뱃살을 또 좋아하시는 바람에 죽일 때까지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 양껏 한 번 매겨보자 매겨보자 이렇게 해서 제가 노량진 순산시장에 가면 이런 우리 일반 손님들이 아닌 깊숙한 쪽에 요리사들이 가는 가게에 대뱃살을 팝니다 근데 그 대뱃살이 이제 키로당 가게는 왔다 갔다 합니다만 한 20만원 내외합니다 근데 1키로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 않아요 이렇게 스테이크 한 판 정도 되는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20만원 그래서 이제 뭐 근데 그걸로 쓰르니까 한 50점 나오더라고요 1키로 정도를 가지고 초밥에 이제 그 네타를 만들어 보니까 충분한 크기로 배 터지게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마 비싸다고 해봐야 사실 그것의 단가는 그리 크지 않죠 담배 한 보루보다 좀 작은 사이즈 그렇죠 생각해보면 고기로 5인분이니까 밥 섞어서 먹으면 정말 엄청난 향기죠 그러게요 사실 뭐 초밥이 시켜놓고 보면 애기의 이거 배나 차게 쌌는데 먹다보면 배 빵빵해지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른바 요즘 뭐 스타 셰프라고 하는 것이 흔히 이제 말하는 이른바 뭐 신라호텔과 조선호텔의 출신들의 전쟁이다 그런 거 하죠 이제 그 그 야니있게 하고 이제 조선호텔에 쓰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미스터 초밥왕의 모델이 되기도 했던 그렇죠 이제 안효주 셰프를 위시해서 이제 지금 이제 가장 비싼 초밥집을 내는 코지마 박경재 셰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른바 신라호텔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은 이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지만 스시 마츠모토로 한 뭐 꽤 지난 한 5년간 강남에서 가장 이제 달고었던 마츠모토 토시오 나 이진욱 셰프 요즘 이제 또 오르는 별이라는 이진욱 셰프 이진욱 셰프는 자기 가게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쓰시죠 출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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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집들은 전부 가격이 뭐 최소한 15만원 이상 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오늘 그 거신 차트에는 이전간에 달해 두 가지 기준을 정했습니다 저녁을 기준으로 이제 스시는 점심 가격과 저녁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저녁을 기준으로 또 이제 오마카세가 있으면 오마카세를 기준으로 이제 그 주방장 꼴리는 들어주는 거 오마카세가 10만원이 넘지 않을까 음 사실 이게 10만원은 스시를 뭐 고독하게 혼자서 먹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최소 2인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스시는 그냥 한 끼 밥이에요 이게 큰 만찬이 아닙니다 코스 요리도 아니고요 한 끼 밥에 10만원 이상을 낸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 지랄입니다 음 저는 여기가 한국에서 10만원이면 일본이면 한 3만원 정도 라고 봐야 되겠죠 그 정도는 그 우리가 그 이상을 지금 받는다라는 것은 저는 좀 양심불량이라고 봅니다 3천원 3천원 아니 아니 물가가 아니 그랬을 때 그 일단 10만원을 기준으로 하겠다 맥시멈 그래서 그 이상은 랭킹에서 제외하겠다 제아무리 맛있어도 제아무리 맛있어도 왜냐하면 내 돈 내고 싶지는 않으니까 아 누가 하지만 누가 사준다면 따라가라 그것도 빌로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일단 수도권으로 한 장 하겠다 그래서 다음 시즌에는 다음 시즌에는 비수도권 랭킹을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곳곳에 또 너무 많으니까 네 이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겠다 그래서 오늘은 수도권 편 저녁 오마칸에 10만원 이하 베스트 나인을 오 베스트 나인 베스트 나인을 한 번 시작해서 제 나름대로 뽑아보겠습니다 위닝 일레븐도 아니고 나인이군요 이번에 럭키나인이죠 럭키나인으로 오겠습니다 싸게 먹으니까 럭키죠 아홉 번째 처음 속에는 아홉 번째 집은요 아마 여의도 여의도가 이제 아무래도 정금과와 방송국 국회 또 많은 다양한 오피스 타원들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전부터 굉장히 많은 초밥 아직까지 지금처럼 초밥이 이렇게 폭풍적으로 유행하기 전에도 굉장히 많은 초밥들에 밀집치고 있습니다 고급식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마다 초밥집은 하나가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의 스시의 취향에 사실 좀 쫓아오지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여의도가 전반적으로 저도 방송활동을 많이 할 때는 90년대 2000년대는 여의도에서 초밥을 먹을 수 있는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참 맛있게 먹었는데 좀 전반적으로 좀 천편일률적이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더 높은 요구를 요구를 하는 어떤 대중의 취향에서 좀 많이 무너진 집들이 대부분 옛날의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중에서 여의도의 초밥의 문화집을 이끌고 있는 집을 구이로 선택했는데요 바로 미치루 조합입니다 미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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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밥은 저녁에 이제 오마카세가 한 8만원 정도 가격도 싼 편은 이 정도면 싼 편은 아닙니다 이것도 제가 보니 굉장히 비싼 편이에요 근데 이제 여의도라는 아무래도 이제 지리적인 영향 때문에 이 가격이 정해진 것 같은데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한 4년 연속 블루서베이에서도 이렇게 그 추천받은 4년 연속 받은 집이기도 합니다 네 이 집은 특히 이 샤리 이 밥이 굉장히 좀 훌륭한 집으로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근데 좀 약간 특히 이제 시작할 때 세점에 이제 그 사시미가 이렇게 문을 여는데 근데 이제 불이 특히 이제 겨울을 기준으로 한다면 겨울 저는 생선의 왕이라고 한다면 저는 불이로 오고 싶습니다 방어 방어에 가장 성장의 방어에 가장 비싼 큰 그 고기의 뱃살이죠 이 불이와 이제 사바 고등어 그리고 연어 이렇게 한 점이 오는데 여기에 연어가 좀 저는 불만이에요 첫 점으로 첫 점으로 아직까지 초발로 먹기 전에 방어 도추 방어 고등어도 굉장히 진한데 연어 까지 있어서 약간 좀 미치려는 제가 볼 때 부분부분 부분부분 적인 좀 평범 맘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성 고객들도 직장인들도 많이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냥 이렇게 장국이라든지 중간에 나오는 튀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동네 뭐 그냥 일식집 미나필로 꽉 해 잘 안되는게 훨씬 밸류가 높을 것 같은데 막 나오고 좀 이게 이게 뭐야 약간 그래서 좀 들으시진 않겠지만 혹시 그 미치루의 셔프님들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메인은 굉장히 나오는 메인 셔프 너무 훌륭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밥도 너무 훌륭하고 밥은 거의 탑클래스입니다 근데 저는 늘 강조하지만 초밥은 밥이거든요 밥이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본의 명가의 초밥집과 한국의 초밥집의 차이는 밥입니다 제가 보기에 어 그런데 이런 점이 약간 디테일들이 약간 무심하달까 처음 나온 사시미 세점이 맛이 너무 진한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집이긴 합니다 그런데 타코 이렇게 문어 초밥 저는 이 집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나고를 올린 초밥도 굉장히 훌륭했고요 그런데 이 집의 무엇보다의 자랑은 참치 배살들을 아주 잘게 다진 굴 한 마리입니다 김을 쓴 김을 쓴 초밥들에서 이 집의 셰프들의 명량들이 굉장히 명량과 미각들이 심상치 않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다양한 테크닉을 갖췄지만 너무 어이없는 기본적인 데서 아마추어 같은 모습을 살짝 보이는 갑자기 특히 드라마틱하기도 하지만 털을 막 찔러지잖아요 굉장히 한국스럽네요 진짜 내기도로 군칸막히 네 그게 이제 쪽파가 올라가죠 네 쪽파가 올라갑니다 내기 내기니까 파니까요 하지만 아쉽긴 하지만 사실은 이 초밥 여의도 초밥의 어떤 천편일률성을 탈피하고 어떤 하나하나가 어 굉장히 그 어택에 있던 그런 그 어 힘이 느껴지는 미치루를 아홉 번째로 평범하지만 정확한 공격 아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아 정말 굉장히 훌륭한 퀄리티를 갖췄지만 왠지 디테일이 아쉬워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9위에 오른 미치루스 씨 여의도 근처 사시는 분들 이러면 한번 체크해보시면 뭐 일단 디너 가격이니까요 또 런치는 훨씬 저렴하니까 런치를 한번 경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파리는 뭘로 하죠 저희 행운의 파리 행운의 파리 팔복신 파리 파리는요 분당에 있는 오 분당 스시 고산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오 우주인 왠지 또 안 가보셨나요 이 집이 그 집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첫째 우주인이 되실 뻔했던 그분이 생각나는 이름인데 하하하하 이 고산은 그 오너 셰프가 이토 다타시라는 일본인입니다 아 그 동경의 쯔루하치라는 그 아주 유명한 명점에서도 그 헤드 셰프를 했던 분이 왜 분당에 오시는지는 솔직히 내가 일본을 몰라서 잘 못 물어봤어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어떤 이성 문제 아닐까요 여하튼 아까의 아까의 미츠루스 씨가 그 이 샤리가 뛰어났다면 이 집은 네타가 정말 훌륭합니다 아 일단 이 집은 굉장히 특히 그 이 다치 바에 앉으면 눈앞에 딱 보이는 그 네타들을 보는 순간 아 이 집의 내공이 예단하구나 그걸 손질해놓은 모습이네요 딱 손질해서 이렇게 정리해놓는 역시 일본인다운 하얀 면포 위에 쫙 올려놔요 저는 네타를 이렇게 고급스럽고 일단 저는 굉장히 이 비주의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곧 내 입으로 들어올 건데 그것이 아직 쓰러지기 쓰러지기 전에 이렇게 이 재료 원재료들이 어떻게 손질되어서 또 어떻게 세팅되어 있나 아래로 보여주는 건데 이런 것은 굉장히 사실 한국 셰프들이 이런 디테일들을 좀 많이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집 초밥 내타 위에 발라서 나오잖아요 요즘 뭐 대부분의 기본적인 초밥들은 이제 다 모든 걸 발라서 넣는다 거의 다 발라 나왔대요 돼지 하나도 빠지 못 이제 뭐 요즘 초밥집의 트렌드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냥 특히 간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찍어 먹어야 되는데 찍어 먹을 때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아무래도 찍어 먹기 때문에 그냥 너는 그냥 먹어 그냥 먹어 일본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일본도 손님에게 선택하게 하지 않고 비싼 집일수록 비싼 집일수록 이미 간장이면 간장 또 소금소금 또 다른 다양한 어떤 그런 향신녀들을 이미 완전품을 만들어서 너는 그냥 먹어라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간장 아예 그 앞에 놓지도 마 종재기도 안 좋아 어울리는 것만 딱 해서 그거를 직접 찍어 먹겠다고 이렇게 담갔다가 놓쳐가지고 또 뭐 밥 떨어지고 뭐 이제 난리 블루스를 뜨니까 때로는 어울리는 향들 유자향 뭐 이런게 같이 발라 놓고 근데 이제 그 이 집은 이 고산은 특히 역시 일본인답게 흰살성전을 굉장히 뛰어난 그 마감하는데 사실 우리가 광우나 도미는 이제 보통 스타트죠 이렇게 시작할 때 먹는 거라서 그냥 400개 주의 일본 주자와 같거든요 이 스시에서의 흰살성전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린 기억하지 않습니다 칼로이스트리는 절대 첫 번째로 뛰지 않습니까 올해는 언제나 맨 마지막에 들어오는 칼로이스만 기억합니다 여기서 촌스레까도 칼로이스 얘기를 하고 있냐 1984년 올림픽 8년인가 요새는 누구나 4년도 있었죠 우샤인볼트 우샤인볼트 월을 기억하지 자마이카의 일본 주자가 누구더라 기억이 가불가불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많은 좀 초합집들이 보면 꽤 비싼 집들도 가면 초기 1,2,3,4번 안에 나오는 흰살성선 부분을 위해서 사실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는 경우들이 사실 종종 눈에 띕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사실은 초밥은 이 스타터에 해당하는 흰살성선을 어떻게 존재하느냐 첫인상이니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사실은 그 집 초밥집의 격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이런 흰살성선 부분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탑클래스를 보여주는 집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나는 광어나 도미 흰살성선은 아니지만 이과 오징어 이런 걸 좋아한다 이런 부림이 한번 꼭 들려볼 만한 그런 집입니다 저는 이 집도 기억나는 게 그 장국에서 유자향이 나요 그래서 하나 먹고 장국 한 모금 마시면 이불 좀 씻어주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사실 그 앞으로 이렇게 쭉쭉 위로 올라가겠지만 대부분의 집들이 장국 같은데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이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강한 집이에요 이 집은 특히 디저트도 사실은 어떤 데는 보면 하겐다 자이스크림 그냥 내거든요 돈을 심어내요 가까이 바로 춤에서 하겐다 녹차 이츠 참 그런 거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싫어하는 실컷 먹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완전 기분 살짝 이렇게 배신당한 기분 이런 걸 느끼게 하는데요 이 집은 모나카와 양객 자기들이 만든 삽살모나카 이걸 내는데 여기에 또 이 이 단맛이 진짜 이 만만치 않은 마무리를 하게 합니다 딱 일본스러워요 어 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 굉장히 그 어 참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의 디테일에 했던 그런 제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그 고수 고수 못 먹는데 방아잎은 좋아하거든요 이 집은 갑오징어 소밥 나올 때 밑에 이렇게 그 방아잎을 깔아주는데 방아잎이 아니고 차조기 차조기 차조기였구나 그것도 굉장히 맛있었던 기억나요 어 그렇다면 정말 미치루스시와 완전 정반대 굉장히 디테일이 강한 굉장히 강력한 집인데 어 근데 왜 겨우 고작 파리에 오른 이유는 그렇다면 하겐다스 같은 것이 나오지 않았죠 그 집은 그렇죠 안 나왔죠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어 좀 이 집의 문제는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메인의 훅이 좀 없다 아 너무 딱 그 모범생적인 그 틀에서 어 좀 갇혀버린 아 그런 느낌 있습니다 수우미안가족에 다 우 아 흰살 생선이나 조개류들이 훨씬 더 빛나고 뭔가 이렇게 대뱃살 아니면 진한 맛에 혹은 장어 아 이런 초밥들이 좀 맛이 약한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잽은 강력한데 스트레이트나 훅이 이런 게 이게 없는 거군요 하 안타깝네요 하 그런 이유로 정말 그렇지만 가격 대비 성능비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훌륭한 집입니다 그렇죠 뭐 한 4,5위 정도 올려놔도 큰 문제가 없는 자 럭키 세븐으로 갑니다 일곱 번째 집은 지금 강남 건너에서 진짜 비싼 집이랑 강남 건너에서 청초하게 아주 새롭게 떠오르는 정말 신진세력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언젠가 우리 조정은 선수가 한번 언급하게 됐던 노년동의 구름에스시 구름에스시 구름에스시도 한 6만원 정도 기 때문에 저는 이 가격이 저녁에 코스가 6만원 정도가 저는 딱 적당한 가격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6만원 정도면 이제 두 명이 가서 이렇게 뭐 맥주나 뭐 가벼운 사케를 한 잔 하면 15만원 정도 이 집은 소주도 팝니다 정도로 사실 15만원도 두 명이서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그게 정말 심리적 상한선이 아닐까 현실적 상한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집은 아까 우리 디테일 얘기했는데 이 집에 마음에 안 드는 건 녹차 아이스크림이에요 근데 이 집의 일단 제일 좋은 점은요 요런 정도 이런 스시집에 가면 보통 이 스시집에 너무 절감 분위기가 나요 보통의 약간 고급 스시집에 가면 뭔가 이렇게 말하기도 좀 조심스럽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건 마음이 너무 안 들어요 특히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알려진 집에서 가면 너무 음숙해 그리고 마치 이렇게 요리사가 무슨 시험관 같기도 하고 나 이렇게 만들었으면 너는 그냥 먹으시켜 이런 얘기 하는 건데 그런 못된 것들만 흉내는 우리나라에 스시집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스시야말로 교감의 음식이단 말이죠 손에서 손으로 전해서 바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입니다 근데 이 구름에 스시는 좀 그런 주방과 다치 사이에 어떤 그런 교감과 소통이 굉장히 밝은 집이에요 그렇죠 일단 그 셰프들의 표정들이 굉장히 밝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의 취향들을 파악하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엿보입니다 저는 그런 집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집이고 근데 또 어떤 면에서 또 좀 스타일이 좀 도전적인 것이 시작을 보통 뭐 계절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한치로 시작을 하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점이고 특히 저는 이 집에서 좀 놀랐던 것은 아마에 비해 단새우 이것이 거의 뭐 서울시내에서 먹을 수 있는 제가 베스트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또 놀라운 점은 이제 거의 쓰지 않는 전어 같은 사실 전어 같은 걸 이제 이 네타로 쓰기가 이게 참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전어 같은 네타를 쓴다는 거 잘 쓰죠 보통 이제 보면 사바 고등어나 아직 정경이 정경에서 끝나는데 청어까지 그리고 청어까지 끝나는데 전어를 쓴다는 건 가을에 가을에서 넓가을까지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요 또 이 집은 진짜 완벽한 자신만의 훅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과나무로 훈제한 연어 초밥입니다 사실 보통 연어는 너무 싸구려 초밥집에 나오는 재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사람들이 손을 그치며 이 집의 손을 그치게 되면 아니 연어가 이런 맛이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꼭 하나 더 시켜 먹게 되는 그리고 이제 역시 불에 익힌 야불이 안하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연타로 이어지는 청어 초밥까지 이 연어 안하고 청어로 이어지는 이 후반부에 장전하는 훅들이 메가톤 그릇입니다 그런데 또 역시 집도 사실 장국은 너무 평범하고 디저트도 안 내는 일 못하는 중간중간에 가끔 이상한 거 내주세요 흑일이 이런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좀 더 디테일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지만 지금 이런 초심을 잃지 않고 간다면 굉장히 훌륭한 대중들이 정말 참 존중하는 초밥집이 될 가능성 1순위 초밥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이게 오마카세 이 때문에 다른 게 저도 가봤지만 확실히 내는 네타가 다 다르군요 경험한 네타 종류들이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집에 사소할 수 있는데 우엉초절임이 나온다는 거 상당히 저는 세 번인가 저는 달라고 해서 계속 리필해서 먹었는데 상당히 그것도 좋았습니다 저도 먹었는데 그 얘기는 저도 하도 다른 단어 훅들이 커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너무 들쭉날쭉하다는 느낌이에요 너무 놀라운 것들과 너무 평범한 것들이 왔다간다 사이에 좀 낑겨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지금 초밥의 세계는 지금 음식 산업의 세계에서 최전선이거든요 최전선에 어떤 미각을 다투는 진짜 혈전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소한 어떤 그런 디테일의 무너짐도 용서되기 어려운 세계이기 때문에 좀 기분파 느낌이에요 약간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 갔을 때 첫 번째 갔을 때 두 번째 갔을 때 느낌이 다르고 나오는 것도 많이 다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한국스럽네요 그 집에서 제가 앞에서 바로 봤던 모습 중에 하나는 그 집에 조리하는 곳에 셰프님하고 그분의 보조로 보이는 분이 계셨었는데 그 보조로 보이는 분이 셰프님한테 셰프님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면 홍길동이 오늘 못 나온다는데요 나오지 말라고 그래 요식업이 힘들다 같이 봤잖아요 그렇죠 강력한 훈육을 하시는 그렇습니다 아 정말 또 실제로 닷지 앉아있으면 볼까 안 볼까 많이 봅니다 작은 집들일수록 그렇죠 어떤 거냐면 이렇게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홀 매니지먼트가 약간 초자일 경우에 한두 사람의 셰프가 감당할 수 없는 예약을 받을 때도 있어요 이걸 좀 이렇게 이 예약을 자연스럽게 흐트려놔야 되는데 한꺼번에 몰리게 만들어놓으면 그 한 명이 한 10명을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그걸 왜 혼자서 중얼중얼 그런 게 귀에 들립니다 그것도 놓고 순서대로 오지 않습니까 다음에 내 순서구나 보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셰프님이 이렇게 초합을 하다가 메타를 사실 놓친다든가 그럼 이 사람도 다음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알아 나도 다시 이걸 올려야 되나 새 걸 해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이런 것도 볼 수 있죠 마치 교단에 서면 학생들이 아무리 지랄을 해도 다 보인다 이런 게 생각이 나네요 여섯 번째 집은요 바로 그 앞에 속에 있던 구름의 스시의 딱 반대편에 있는 집 그렇게 생각하고 정한 건 아닌데 아까 여덟 번째 아홉 번째 파리아 구이집의 대비처럼 오유기도 대비가 됩니다 어쩌면 이 집이야말로 어쩌면 스시의 고급적 대중화를 앞당긴 거의 서울 최초의 집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직도 막강한 편을 갖고 있는 동부이천동의 기구스시입니다 여기도 참 예약하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구스시가 이 디너스시가 아직도 6만 원 이거든요 참 좀 오래 기다렸다가 예약을 기다렸다가 충분히 한번 둘러볼 만한 명가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렸다고 해서 어떤 질이 떨어진다든가 뭐 불이기가 뭐 완전히 바뀐다든가 이런 것이 없는 참 어 어떤 진정한 자존감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집이라고 할 수 있죠 화려한 기교를 기대하시고 가면 좀 실망할 수 있으면 정말 기본이 중실한 그렇죠 이렇게 앞서서의 구름의 스시가 그런 젊은 혈기에 예측 불가능성이 있다면 기굴스시는 어찌 보면 정말 노포다운 노포다운 굉장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 닷지에 한 8명 정도밖에 앉을 수 없고 작은 테이블 2개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굉장히 이렇게 한정되어 있죠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기쿠스시의 참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놀랍습니다 특히 겨울 겨울신에 같은 경우는 초점이 복으로 스시가 나온다는 거 이런 굉장히 탄력감이 높은 네타를 써서 처음부터 뭔가 기선을 제압하고 그러는데 농후하면서도 담백한 농어배살로 넘어가는 이런 것들은 참 아주 베테랑 장인의 그런 연출력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점은 참치 같은 경우에 도로 같은 경우도 이 가격대를 생각하면 굉장히 두툼한 배살을 굉장히 두툼한 배살을 이렇게 불쑥 내민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말 굉장히 세련된 나무리는 아니지만 굉장히 신뢰감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집이고 또 한점에서도 그런 풍만함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밤량이 작은 집이기도 해요 이 집이 그래서 약간 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포함감이 좀 들은 그런 요소는 있습니다만 가령 대왕 오징을 위해 운이를 성게알을 듬뿍 올려버린다든지 이런 뭔가 대륙적 스케일이 각점마다 숨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쿠스씨의 굉장히 스타일이고 참 오랫동안 잊지 못하게 만드는 한 번쯤 꼭 돌려볼 만한 그런 집인데요 디저트도 평범하지만 꿋꿋하게 지키는 멜론 이 멜론이 정말 맛있어요 이런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뭉툭하지만 그리고 단조로운 것 같지만 그런 뭔가 하나하나 같은 이렇게 뼈대에 각이 딱딱 잡혀있는 그런 정말 언제나 어떤 한국의 스시집의 표준이 되어줄만한 그런 집이라는 점에서 기쿠스씨를 여섯번째 집으로 추천을 합니다 밤량은 좀 작지만 다른 집들에 비해서 개수는 많은 편이라서 양이 부족한 느낌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득이네요 더 다양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탄수화물이 들어와야 돼 그렇습니다 이 집은 정말 그냥 찾아가셨다가는 그리고 기쿠스씨의 부장님이셨던 박 부장님이요 한남동에 스시아메라고 가게를 내셔서 기쿠의 스타일을 한남동에서 그대로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이 집은 그냥 찾아가셨다가는 밥 못 먹습니다 진짜 꼭 예약을 하셔야 하도 인기가 많은 집이라서 이런 집도 고작 6위에 랭크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탑하이브 안에 들어오네요 5위는 어떤 집일까요 5위는 약간 외곽으로 가겠습니다 강남이라고 하기는 좀 먼 곳이죠 방이동에 있는 흰소 스시입니다 이 집은 강남 쪽으로 분류될 수는 있지만요 가격 대비 성능비에 있어서는 이번 탑 라인 중에서 두 번째 정도에 속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요 예전에 한번 소개해 주셨죠 네 한번 소개했습니다 점심에 이 집은 사실은 스시 코스보다는 정식이 유명합니다 정식이 런치가 한 3만 8천원 저녁이 6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스시 코스에 해당하는 보통 돈으로 그래서 이제 이 방이동의 킨소 스시의 팬들은 이렇게 돈을 받아서 이 집이 곧 망할 거라 하며 굉장히 우려를 그 겹치 못하는데 참고로 방이동 주민이신 정태춘 박은옥 부부도 이 집의 팬입니다 일단 이 집은 재료들을 아낌없이 쓰고 아낌없이 자꾸 갖다 주는 걸로 유명해서 좀 먹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참 어쩔 줄 모르게 만드는 그런데 이게 이제 오너 셰프는 워커일 호텔의 일식집 출신이십니다 저는 집을 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 데 자주 다녀왔었는데요 어떤 특별한 어떤 필살기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의 왜냐하면 정식이니까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나오기 쓰시를 포함해서 사심이 처음 나오게 되는 전체가 지나고 난 뒤에 나오는 사심이라든가 사심이 나오기 전에 나오는 다양한 전체들 사심이 초밥 전에 나오는 여러가지 조림 튀김 구이 이 모든 것들이 이 가격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포만감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정말 한번 생일이라든가 이럴 때 하루 저녁을 그냥 한번 정말 생선에 푹 한번 몸을 담가보고 싶다 이럴 때 정말 아낌없이 권한할 수 있는 집이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매출 대비 재료 단가가 굉장히 높은 집이다 점심에 가시면 진짜 2만원대 후반부터 3만원대 4만원대까지 있는데 정말 재료의 재료 맛으로 가볼 만한 집인 것 같습니다 재료의 용담 폭격에 가는 집에서 그쪽 근처 사시는 분도 한 번 더 가보실 만한 집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정말 생선 한번 진짜 진리도록 먹어보고 싶다 퀸쇼로 방이동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파이널 4로 갑니다 4위 4위는요 바로 아까 그토록 탄식했던 난곡 바로 우리 집 앞에 있는 상당히 생각보다 높네요 그러게요 제가 이제 이 신대방동 그것도 혜태음식 백화점 건물 지하에 있는 도저히 쓰시집이 있을 곳이라 그 앞에는 분식집도 있고 뭐 갈국수집도 있고 팥죽집도 있고 부국국집도 있고 하는 우리 통상 말하는 그 이 동네 푸드코트 그 구석에 건물 외관은 간판이 없어요 간판도 없고 잘 모르면 찾아가기도 힘든 그런데 이 동네에 살면서 2년 만에 그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그렇지만 예약을 안 하면 받지도 않는 자존심과 토요일 1년에 쉽니다 또 게다가 직장인 월화수목금만 딱 예약수능을 받아 사는 집인데요 일단 제가 이 집을 굉장히 높은 순위에 올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이런 집이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그야말로 동네 쓰시집이거든요 가격도 비싸지 않습니다 쓰시코스가 4만원 5만원 각 전약이 5만원 정도입니다 아 5만원 4만원이고요 5만원은 이제 사심의 코스예요 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재료들은 재료들과 그 쓰시의 퀄리티들은 결코 그 강남에 비싼 집들에 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타마구 타마구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거의 카스테라와 같은 타마구 이렇게까지의 베리에이션도 굉장히 화려하고요 이런 집 이런 것이 이런 좀 솔로 따지면 좀 뭐 사는 동네 기통이 그것도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죠 이 집 나오는 게 타마구가 아니라 교꾸 교꾸죠 아 그렇군요 음 그래서 사실 이런 집들이 사실은 좀 동네마다 사실 이제 하나씩 좀 있게 되면 초밥에 아주 고급스러운 대중화 하향평준화가 아닌 그냥 가격만 싸게 만들고 그냥 정말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 같은 그런 초밥이 아닌 정말 사람 손에 온기가 전해지는 그리고 요리사의 어떤 그런 개성과 기술이 그 모두 구현되는 어떤 그런 집들을 이런 평범한 주택과 동네에서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좀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런 집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실제로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일식 스시 셰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런 체인점 스시집이나 이런 데에서 자신의 젊은 영혼들을 낭비하지 말고 동네 구석구석에서 압약한다면 우린 좀 더 굉장히 풍요로운 식문화들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그리고 저는 이 집 초밥이 굉장히 특징적인 게 한 가지 있는데 기름진 생산들을 쓸 때 세겹 네겹으로 얇게 썰어서 겹주기를 합니다 그 질감과 맛이 진짜 중요해요 그냥 통째로 쓰는 것보다는 훨씬 입체적이죠 맛이 저는 이 집 맛으로는 별로 이야기를 하고 싶지 하지만 저는 말씀하신 대로 레타가 작아가지고 저는 그 점이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데 이 집은 장국이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든다 인삼뼈 우린 특이한 장국 저는 뭐 스위치 가면은 미소 전 잘 안 먹거든요 거의 안 먹는데 이 집에서는 제가 한 그릇을 다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집 그 아귀일관 앙키모 앙키모 맛있어요 아 참 제가 생각해도 정말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별로 기쁨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몇 안 되는 기쁨 중에 하나였다 정말 가네키스시의 발견 그렇습니다 야 이제 대망의 탑3 탑3 이 세 집은 사실은 과연 우열을 가릴 수가 있었을까 의문이 드는 가운데 본인은 과연 그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아 여튼 그 와중에 드디어 첫 번째 주저 갑니다 사실 이 남은 세 집은 너무 성격이 다 다른 집들이기 때문에 차이를 뭐 아쉬운 자식으로 할 것도 없습니다 가격대도 상중하 아 가성비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장 그나마 10만원에서 가장 높은 집과 가장 낮은 집이 이 세 집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가장 이 중에서 굉장히 비싼 집입니다 아 저녁 오마카세가 9만 8천원 카틀라인에 간식이 2천원 차이로 아 들어온 집이에요 네 좀 비싼 집입니다 점심 오마카세는 6만 8천원 음 하지만 대치동에 있기 때문에 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쪽에 있는 서식 중에서 그래도 가격대비 성능기가 뛰어나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제 그 마치도 토시오라는 역시 일본인 셰프가 오랫동안 했다가 이분은 이제 고문으로는 물러나시고 한국의 노승구 셰프가 이제 물려발사하는 대치동의 스시유입니다 스시유 아 이 스시유는요 너무 쉽던데 이름도 아 이 스시유 스시유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이제 애도마의 스시 그러니까 이제 정말 전형적인 관동식의 스시를 보이는 굉장히 흔치 않은 그런 집입니다 영동대로 큰길가에 있는 그 집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 이 집은 뭐 아주 아 어쩌면 그 서울 한복판에서 그런 관동에 있던 그런 아주 최고 품위에 있던 그런 스시의 그 향기를 쭉 이렇게 맛볼 수 있는 상대적으로 이제 강남의 한복판 최고는 저렴한 가격으로 볼 수 있지만 통상적인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거의 끝은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이제 뭐 이제 아까 말했던 뭐 안우주 셰프의 스시효나 박형재 셰프의 코지마 뭐 그리고 이제 최지윤 셰프의 뭐 스시 선수 그리고 이제 도산공원에 있는 이제 또 아주 뜨거운 스시초이 같은 이제 이런 아주 아주 잘나가는 어떤 요즘 뭐 있는 놈들에게 잘나가는 집들은 뭐 많습니다만 사실은 저는 오히려 이런 집보다는 오히려 이런 집들에서 우리가 확고한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어떤 노선을 가진 집이 또 훨씬 또 이렇게 그 어필할 수 있는 요인들이 더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좀 약간 그 에도마의 스시 스타일이라 보니까 한국인 입맛에는 전반적으로 조금 단맛이 좀 느껴진다 라고 볼 수도 있는 집입니다 음 하지만 이제 특히 이제 이 모든 스시에 이제 간장 소금 또 간장 스시 그리고 이제 뭐 마늘 조림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과감하게 이제 이 네타 위에 굉장히 네타의 성격에 맞는 각기 다른 이 양념들을 구사합니다 가령 초점으로는 광어 같은 경우에는 소금만으로 가능한다든지 그래서 그 담백함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광어의 흰살 세슨이 갖고 있는 안에 단맛들을 쫙 끄집어내죠 소금만으로 또 어떨 때는 간장 스시로 또 어떨 때는 간장과 소금 스시로 어떨 때는 또 간장 조린 간장으로 굉장히 다양한 이제 그 정말 일본인 특유의 그런 그 감성들을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맛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집이어서 저는 뭐 이 집 정도까지는 한번 문털 은전히까지 한번 가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사이사인으로는 근데 그렇게 딴 집 그런 집에 비해서는 비싸진 않아요 그리고 점심의 퀄리티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보통 이제 점심과 저녁이 차이가 크게 나기 마련인데 이런 강남 한복판에 스시집들은 이 집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가격도 차이 안 나지만 근데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이 백합 쪽으로 끓인 맑은탕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미소시로 대신에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감동스럽죠 그리고 이제 뭐 메로구이 같은 이런 것들도 딴 집과는 정말 좀 차원을 달리하는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에도 아주 강하면서 정말 정말 모든 어떤 동경을 중심으로 한 간동지방의 스시의 모든 것을 한번 맛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집이었어요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가격도 일본스럽고 맛도 일본스럽고 정말 일본의 맛을 그대로 살렸음에 불구하고 한국인의 입맛을 만족시킨다는 게 역시 장인의 경지가 아닌가 이 집에 한번 가보고 싶네요 이 집은 한번 가보고 싶네요 참 이 집에 저는 누가 반쯤 대준다면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내가 사줄게 책도 잘 나가는데 내가 사줄게 약속 아 역시 두 집이 남았습니다 자 넘버 투 넘버 투는 뭐 다 아시는 집일 수도 있습니다 만육천원짜리 스시집 오 정말 동네 스시의 위대한 역사를 연 신이문동에 있는 스시로지입니다 오 아 저는 이 집이 만오천원에서 만육천원을 올리고 이렇게 붙여놓은 가게 앞에 붙여놓은 그 이름이 그 뭐죠 그 공지문이 생각이 나요 나한테 천원을 올리면서도 너무 너무 재수로운 마음이 뚝뚝 묻어나는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의 어떤 음식점의 주인들이나 오너 셰프트들은 이런 마음을 잃은 거 아닐까요 저 어릴 때 정말 그랬던 것 같거든요 동네에 뭐 하찮은 음식점인데 정말 재료에 상승을 해서 부득이 부득이 500원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뭐 이런 거 붙여놨어요 옛날에는 근데 언제부턴가 그런 것들은 사라졌죠 저는 진정으로 이 집의 초밥 수십만원짜리 초밥을 저는 이 집의 초밥에 저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 집의 초밥은 만육천원이지만 그 자체로 완성되었고 완벽합니다 오 비록 좀 싼 재료를 쓰지만요 그 재료가 싸다고 해서 결국 그 초밥이 싼 것은 아닙니다 이 이동열 셰프가 만드는 초밥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숭어 같은 것을 쓸 때도 숭어는 굉장히 아르다시피 값싼 생선입니다 소금으로 뿌려서 숭어는 뒷부분에 숭어 한 번 더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보통 제일 싫은 초밥집들이 같은 거 두 개 세 개씩 주는 동시에 주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집들은 다시는 안 갑니다 속으로 내가 해먹어도 너보다는 잘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져야 돼요 근데 아무래도 가격이 이렇게 싸다 보면 한 재료를 가지고 두 번을 내야 될 때가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앞부분에는 근데 그걸 같이 같이 내는 게 아니라 앞부분에는 소금간으로 숭어는 뒷부분에는 레몬으로 숭어는 숭어는 완전 다른 맛을 넣는 줄 하는 겁니다 가령 연어도 마찬가지죠 생년을 썼다면 한 번은 브레이킹 연어 이런 것들이 정말 이런 재료들을 이렇게 정말 낮은 가격 안에서도 어떻게든 초밥의 다양한 세계를 자신의 앞에 앉아있는 손님들에게 맛보이고자 하는 셰프의 아주 섬세한 배려가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만족천원은 사실은 그냥 수식간만이 아니라 거의 다양한 어떤 튀김과 우동에 이르기까지 풀코스의 가격이라는 점이에요 이 집은 뭐 굳이 정말 큰 결심 안하고 제가 한 분 정도는 제가 사드릴 수 있겠네요 네가 사라 시간 대신 저랑 같이 해줘서 에도마의 어떤 초밥을 한국에서 재현한 초밥집을 지나서 그리고 또 합리적인 가격에 저렴한 강북의 스시집을 지났습니다 1위는 과연 넘버원은 어떤 집입니까 저는 뭐 언제 어떤 순간에 물어도 저는 서울 최강의 스시집은 이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화문 세정문회관 뒤에 있는 오가와 스시입니다 일단 이 집도 역시 저녁에 가격이 6만원 입니다 여기는 테이블이 없고 다치로만 앉게 돼 있어요 한 15,6인 정도 앉을 수 있는 다치 한 18인 정도 앉을 수 있는 다치 꽤 큰 다치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는 저녁 같은 경우에는 6시 반 8시 반이 있습니다 딱 그래서 6시 반은 6시 전에 도착해야 돼요 그래서 2시간을 풀로 10분 전에 나가고 8시 반이 이제 와서 자리를 채웁니다 그래서 정말 2시간 동안 정말 스시의 모든 것 호상을 당신이 스시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 정말 치열하게 이 스시오가와의 셰프들은 정말 치열하게 2시간 동안 우리의 모든 미각을 빈틈없이 정말 한 치의 틈도 주지 않고 꽉 채워가지고 꽉 꽉 채워줍니다 그리고 그리고 일단 스시가 스시가 너무 양에 차지 않는다 그 포방감에 비해 너무 비싸다 그야말로 이 질과 양 양과 질의 그 모든 것에 어떤 만족도를 뛰어넘는지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지 근접을 하나 꾸보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오가와스씨 여기에 코스트 퍼포먼스 이른바 가격 대비 성능인 가치를 포함한다면 저는 단연코 오가와스씨 그런데 100% 예약을 해야 가장 합리적인 정서이고요 예약을 못하실 경우에는 포장도 해주는데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집에서는 이 집에서는 포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꼭 다친자에서 모아야 됩니다 제가 이 집을 한 20명쯤은 속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스시지 어디 가야 돼 문사였는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뭔가를 소개해주고 꼭 정말 좋은 집을 소개해줘서 고맙다라는 후기를 거의 90% 이상 꼭 피드백을 받았던 손플로 받았던 집이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 그냥 사람들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집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뭐 맛있다는 거야 뭐 이 돈 주고 왜 먹어 라는 반응이 꼭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어떤 컴플레인도 없었든지 언제 어느 순간에 가더라도 어느 계절에 가더라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지 정석 정말 스시에 가장 올바른 정도를 걷는 집 굳이 한 집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오가가스 연시를 맨 첫 번째 자리에 놓고 싶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인해서 언제 어느 때 가도 만족을 얻을 수 있겠지만 언제 어느 때 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집이군요 연말연시에 참 대부분 사람들이 돈 많이 지출이 많습니다 그렇죠 연초에 또 상당히 고가의 스시를 또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방송을 또 소개해드리면 많은 거실의 분들이 찾아가시거든 그렇죠 방송을 듣고도 가정의 불화가 없기를 저는 오늘 소개해주신 집들을 보면서 말씀드리면서 이번에는 정말로 예전에 간간이 있었던 그런 와이프분이나 욕먹었다 이런 게 없지 않을까 확신이 됩니다 그럼요 저는 초밥집 다니다 보면 그 아주 유명한 초밥집에서 주방장님이 또 새끼 독립시켜주는 그런 또 재미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시아메 같은 경우도 기쿠에서 독립된 것이고 이촌동 안에도 기쿠 사장님이 또 독립시켜준 우메라는 집이 있습니다 아메우메 그래서 기쿠 자리 없을 때는 우메 가보시면 괜찮고 또 이제 이 집은 좀 다른 또 한 집은 또 다른 집이 있는데 공덕동 쪽에 이오이오 스시라고 오 네 이 집은 그 도산공원 쪽에 고급 초밥으로 이름을 날렸던 스시 초이 출신의 주방장이 네 어 4만원대의 디너를 합니다 오 4만원대 디너요? 그런 그런 집들도 또 찾아보시는 재미들이 있으니까 정말 스시집은 좀 이렇게 싸고 합리적인 데들을 찾아서 같이 많이 공유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저 그 주변이 은근히 맛집이 많네요 보니까 스시라는 메뉴 자체가 세계적으로도 네 뭐 꽤 됐습니다마는 이 프랑스 요리 다음으로 고급 음식으로 인식이 돼가지고 그렇죠 특히 뉴욕에서는 뭐 상류층들이 스시 먹는 것이 굉장히 그 럭셔리한 삶의 일부 처럼 느껴지는 고급이죠 놀랬던 거는 제가 꽤 옛날이지만 브라질에 있는 직장에 다녔을 때 완전히 깡촌 도시에 갔습니다 거기에도 스시집 있더만요 스시를 시키니까 반은 연어 반은 새우 그거를 그 동네의 제일 부자들이 차려입고 앉아가지고 이게 스시다 이러면서 참 그랬던 관객이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쪽은 아무래도 또 신선한 생선을 이렇게 다루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좀 스킬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저번에 한번 언급했습니다만 이제 미스터 초바방 2부가 최근에 완결이 됐는데 거기서도 이제 일본인들도 이제 그런 인식들이 아무래도 있나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치를 가지고 아 우리 일본의 김치를 뺏겼네 이런 것처럼 그쪽 분들도 스시를 이제 외국에 뺏겼다 특히나 한국인들에게 외국 나가면 다 스시집 주방장도 한국 사람들이고 그리고 스페인이나 프랑스 같은 데서 이제 또 핵의 방식한 스시도 있지 않습니까 과일이랑 이렇게 섞어서 이런 스시라든가 그래서 이 근데 이 정말 일본만의 음식이 아니라 정말 세계 스페인 타파스 스타일로 이렇게 그 원핑거푸드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요리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지금 정말 오늘 소개해드린 이 걸신차트를 통해서 어떤 그런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뭐야 이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게 초바방 2부 때문에 생긴 네 그렇습니다 유치한 대결 구도 그렇죠 근데 아니 부작용이 아닌가 오히려 초바방 2부는 이게 사실 사관에서 끝나버려서 그런지 대결 같은 걸 자기네들이 만화해서 아이 근데 유치하다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만화 주인공들이 만화 주인공들이 이런 거 대결해서 뭐하냐 속은 몇 알 들어가고 어 10초 얼마나 넣고 이게 무슨 상관이냐 세계 사람들은 다 어 맛에 이렇게 그 이걸 만족시켜야지 이러면서 알아서 극복을 한 다음에 끝났어요 하여튼 그래도 뭐 이건 뭐 됐고요 하여튼 마침 오늘 소개해드린 수시집들이 다 저렴한 가격에 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는 수시집들이니까 사실 저 같은 분들 많을 거거든요 초바방 때문에 수시의 종류나 이런 건 다 아는데 정작 먹어본 적은 없어 뭔지는 아는데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이번에 실전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그림으로 배운 수시 그림으로 배운 수시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림으로 배워서 사진도 아니고 흑백했다 흑백 그렇죠 그림으로 배워서 수시는 이마트 수시 이런 거 먹어보고 아 이게 수시인가 이런 분들이 괜찮네 뭐러면서 괜찮은데 좀 이런 분들 한번 이 수시들 가셔서 누가 수시가 이렇게 비싸다는 거야 똑같지 뭐 근데 그 선생님이 수시 차트를 이렇게 하시면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시를 처음 먹었던 그 순간부터 이렇게 저 스스로를 생각을 해봤는데 어느 한때 좀 옛날에 저도 잘나갔던 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제 수시집 지금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그런 데 가가지고 다치에 탁 앉아서 뭐 이제 원하는 걸 이렇게 달라고 이렇게 이제 탁 멋지게 이렇게 요청을 하면 어 네 뭐 그거요 딱 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그 수시의 이름을 일본어로 얘기합니다 아 그렇죠 너무 그게 나는 그때 일본어로 잘 모르고 이럴 때 너무 나는 그게 신기해서 이걸 막 알고 싶었어 너무 근데 그 당시 인터넷 잘 안 나오고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그걸 알고 이제 탁 다치에 앉아가지고 제일 처음에 제가 딱 그 셰프한테 부탁했던 게 이제 농어거든요 수지키 수지키 토피스만 주십시오 뭐 이렇게 뭐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다 지금 생각하면 쓸데없으시다 네 일본어 한국어 영어 노력하다가 또 이제 머릿속에서 헷갈려서 틀려 내가 쉽게 이게 아닌데 거기에서 이제 한발짝 더 나가면 수지키 어 아브리로 부탁해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아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오늘 소개해드린 집들은 어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내 킨더로 시키시면 뭐 알아서 잘 해주십니다 일본의 생선초밥은 뭐 어차피 사시사철의 음식입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요 가장 맛있는 때는 지금 일월달이다 특히 소안에서 대한사이 꼭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집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점찍어놓은 그런 초밥집이 있다면 한번 큰맘 먹고 왕님 하셔서 또 하루저녁을 좀 행복하게 보내는 아 일월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본연 얘기에 좀 저는 그런 것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드린 가격달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한 끼 식사를 하기에 네 동네에 아까 만육천원짜리 스시처럼 정말 싸지만 네 아 이 집은 나름 철학을 가지고 한다 네 이런 집들 또 많이 발굴하시면 또 게시판에서 같이 나눠주시고 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본연 이게 좀 슬픈 소식으로 시작한 걸신입니다만 이렇게 싸고 저렴한 스시집에서 행복한 시간을 우리 오늘 걸신원 여러분들께서 함께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데이빗 보이도 네 분명히 뭐 많이는 먹지 않았지만 네 스시를 분명히 몇 점은 먹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분의 몸매를 볼 때는 고기보다는 생선을 많이 드시지 않았을까 그럼요 돈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분 재산이 뭐 셰퍼드 파이 좋아했다며 900만 달러가 이분 그냥 재산이라는 얘기가 됐더만요 그 느낌은 약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막걸리를 좋아했다 이런 느낌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 좀 있어요 사실은 모르겠지만 아니 고인을 두고 제가 또 제가 무슨 또 욕을 먹으려고 또 이런 얘기를 여하튼 걸신이라 불러다 38번째 이야기 사팔방땡 오늘 스시광땡을 잡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방구도님 준비되셨죠 아 준비됐습니다 여러분 모두 걸신 하세요 I 걸신 Yeah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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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